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백만원까지 올라가 있고 한데 이게 왜 썬진 잘 모르겠는데 요거 제가 그냥 사진 다 드릴게요. 또 이게 이쁘셨다는데 이게 되게 묵직하게 이렇게 딱 위압이 떠워지니까 아마 얘가 옆에 있으면 더 약간... 시작했습니다 현관 현관은 뭐 이쪽 팬트리 한번 열어볼까요? 아 진짜 안전 캠퍼다 캠퍼 이쪽은 한번 이렇게 해서 진짜 운동화가 많으십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이 화장실? 네. 깔끔합니다. 새집이랑... 이쪽은 남편분 방 패스 저렇게 가고 이쪽이 지연님 방 문 열도 자꾸 따라라라라 이거 하게 되죠? 하하하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하하하하 그래서 라를 정리를 했어요. 이렇게 운동화 많은 사람 저 처음 봐서 우와 버리고 버리고 어? 이건 뭐예요? 아 이거는 저희 형님이 취미로 만들어주신 거예요? 하하하하 귀엽다 서랍장으로 잘 만드셨는데요 근데? 수명이 좀 이렇게 근데 조명은 왜 밖에 있다가 안에다 드러내줬요? 트리 자리에 와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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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고 영상 보니까 그 그림 님 거기 시청하시는 분한테 아 아 아, 같은 분이에요? 네, 똑같은 분이에요. 와, 트리 이쁘다. 트리가 이렇게 이쁜 거였으면 나도 할 거야. 존재감이 진짜 완전 뿜뿜이네요. 이쁘다, 진짜. 이쁘다. 와, 화제 진짜 장난 아니야. 짱이다. 영화 볼 때 진짜 좋겠다. 네, 저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몇 센치라고 해? 83. 83? 83인치? 아, 06이 뭐 이런 거? 네, 아리야. 병에 걸쳐 놓으니까 편하네요. 네, 요즘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, 애완동물들한테 좋은 거 같아요. 회원에 나왔더니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거 되게 관심 많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있었냐고. 그러면서 좀 고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한 하나씩 깎아서 만든 거랑 이게 원가 자체가 비싸요? 그렇죠. 원가 비싸요. 이쪽이, 쇼파. 쇼파는 어디 거예요? 웨싹. 갑자기 세일해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이거는 잘 쓰고 계세요? 이건 제가 추천드린 거. 네, 추천드린 특산데. 진짜 살고. 파란스도. 네, 밑에 칸이 있어서. 사업장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넣어도 되고. 크기도. 음. 크기도. 여기다. 이건 들고 침대. 피곤해요. 잠을 못 잤어요. 왜왤머네. 잠에 모르겠어요. 이것도 스크래치 안 나겠다 그죠? 네, 세라믹 재질이어서 열에도 약간 강하고 스크래치로 강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요거 사고 싶어 하셨던 하나밖에 더 싸 예쁜데 편하기도 하죠 이쪽은 그러면 그냥 그래도 꽤 수납공간이 있네요 그죠? 수납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알파룸으로 하기도 하는데 되게 깔끔해요 근데 냉장고보다는 제가 입을때는 이 장을 이렇게 짜는게 더 중요한거예요 주방 대리석 좋아요? 저 대리석을 안 써봐서 좋을 것 같아요 네, 이게 엔지니어스토니까 대리석은 아니냐고 제가 천연 대리석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귀 붙지 않아요? 이런게 보이지 않고 뭔가 그죠? 구간만 쓰기에 되게 좋아 새집이라 너무 깔끔해서 좋다 귀엽다 조금 귀엽다 슈퍼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베개가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부부의 거리두기 거리두기 좋습니다 핫도그 대신 몸 쓰게 편한가요? 네 잘 때 몸 주기도 좋고 밑에가 저게 떠있으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관리하게 여기 여기 컬러감이 예쁜 것 같아요 포인트 되는 컬러 우리 양반은 우리 손님 머리 해주신데요?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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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두 손님 중간에 gue 고기 이쪽이 살짝 들을게요 턴 화장실이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위치도 양이 너무 좋아서 아는 거 같아요 이런 걸 다 알아 귀여워 우와 너무 좋다 아 귀여워 우와 이건 뭐예요? 숲인가? 숲인데 이렇게 여기 나가면 여기에 오늘 수확에 핸들러 모으시네 이거 저 주셔도 돼요? 네 다행이다 그럼 커플이네요 말레이시아 컬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8월이었나요? 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오만 기념해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메일도 주시고 DM도 주시고 매달렸죠 인스타도 들어가 봤거든요 뭔가 저와 다른 세계분인 것 같아서 적극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간절했거든요 입주를 앞두고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입주했을 때 꾸며보고 싶고 이런게 근데 이제 나 혼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이제 감도 안 오고 일단 그 다음에 일하면서 이거를 한다는게 정말 쉽지도 않고 저는 그립님 유튜브 보고 프로 하고 하면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있으신 그대로 하시고 대충 한다는게 대충 한다는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눈으로 보는 일만 너무 시각 디자인을 너무 오래해서 딱 완벽하게 예쁘다거나 우리집 제가 봤을 때 엄청 예쁘다 할텐데 저는 여기도 발란스가 비고 밸런스 때문에 굳이 여기에 타학자를 하나 넣어 채우는거고 이거에 대해 예민한게 있는거 같아요 아쉬운건 신발박스 어떡해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고르면서 아 이제 여기가 좀 예쁘겠다 이걸 여기가 좀 좋겠다 이렇게 하는게 되게 그거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되게 좋았던거 같고 그거를 또 딱 현실로 진짜로 해놨을때 아 내가 생각했던건 이건데 어 이건 이게 더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간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게 좋았던거 같아요 너무낮게 안될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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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